이번 시간에는 N-Grinder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N-Grinder라고 하는 것은 로드 테스트를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입니다. 로드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부하 테스트 혹은 스트레스 테스트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이 하는 역할은 일부러 시스템의 부하를 발생시키는 건데요. 얼마만큼의 부하를 버틸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로드 테스트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 대개 많은 로드 테스트 도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소개해드릴 부하 테스트 도구는 N-Grinder라고 하는 겁니다. N-Grinder는 NHN에서 제작을 한 오픈소스이고요. 오픈소스 부하 테스트 도구인 그라인더를 기반으로 작성된 오픈소스입니다. 그리고 웹 기반으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복수의 장비를 이용해서 대상 시스템에 큰 부하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제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파이썬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테스트 시나리오를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대상 시스템에 부하를 발생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용자가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서 부하를 테스트할 수 있다는 중요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N-Grinder를 구성하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컴포넌트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컨트롤러라고 하는 겁니다. 컨트롤러는 웹 기반의 GUI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웹을 통해서 웹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부하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을 N-Grinder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컨트롤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제공되는 중요한 몇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유저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N-Grinder 시스템에 접속해서 각자 가지고 있는 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멀티 유저 기반을 제공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에이전트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하 테스트를 실시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 부하 테스트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또 그 테스트를 진행한 내역을 저장해서 다음에 열람한다거나 아니면 재활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바로 컨트롤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컴포넌트는 에이전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에이전트는 부하를 발생시키는 대상 또 부하를 발생시키는 주체가 바로 에이전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는 컨트롤러의 지위를 받는데요. 즉 에이전트가 실제로 대상 시스템에 부하를 발생시키는 것은 에이전트에 의해서 부하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 이 에이전트가 종작하도록 시작명령을 내려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컨트롤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오타가 좀 있네요. 자 복수의 머신에 설치해서 이 컨트롤러의 신호에 따라서 일시의 부하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컨트롤러는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에이전트를 여러 개의 컴퓨터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컨트롤러에다가 등록을 해놓게 되면 이 컨트롤러에서 요입당을 하게 되면 이 각각의 에이전트에게 영역을 내려서 그 에이전트들이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 시스템의 일제히 부하 또 일제히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것을 통해서 아주 큰 양의 부하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바로 이 에이전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N그라인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필요사항이 있는데요. 우선 자바 기반으로 제작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크로스 플랫폼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는 자바 JDK 1.6 이상이 시스템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바 디벨로먼트 계시죠? JRE가 이만으로는 되지 않으니까요. JDK를 꼭 설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톰캣 6버전 이상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N그라인더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수업에서 컨트롤러를 설치하고 에이전트를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